그런데 진짜 딱 그 노래 듣고 남자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언니. 나도. 진짜로. 그래서 유출을 이런저런 사람들을 해 봤거든요. 나도. 우선은 이 노래를 딱 처음 들었을 때 그 도입부가 그냥 섬식용 선배님 목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저의 귀에서는. 되게 비슷했어. 그런데 그러다가 한 중반부 갈 때는 뭔가 정승환 님 목소리가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다가. 나 정승환 좋아해. 너도 좋아해. 어떻게, 같이 가? 어떻게 찾아갈까? 어떻게. 그러다가 후반부 쪽에는 규현 선배님 목소리도 들어가니까. 아니면 뭔가 그런 사람일 것 같기도 해. 듀엣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듀엣이 그거잖아. 썸이잖아. 썸. 진짜 유명하죠. 썸이랑 그대내요랑. 겨울 노래는 그대내요. 그리고 사실 듀엣은 진짜. 그대 안에 블루.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요. 썸, 그대내요, 그대 안에 블루. 그래서 어제 뭐 에디킴 씨. 샘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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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스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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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아우 깜짝 놀랐어요. 워낙 이제 또 주엣으로 유명하셨던 분이니까 오 이분이 오셨네 라고 굉장히 약간 기쁘면서도 놀람. 이건 진짜 꼭 가져가야겠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기고 선배님 목소리는 진짜 그냥 달달한 그 자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차트인 하겠다. 이 곡은 1위를 할 것입니다. 이 곡은 저희가 좀 합승 좀 하겠습니다.